우리 밀착해서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우선 편한 포즈 이어가보도록 하겠고요 손인사 한번 가볼까요? 손인사로 기자님들에게 인사 드려볼게요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엔 다같이 어깨동무 한번 해볼까요? 웃으면서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우리 첫사랑의 아이콘 네 이번엔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좋아요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포즈 좋습니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착해서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도 어깨동무 한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유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포즈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어깨동무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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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포토타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타이틀곡입니다 하하하하 7개월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쇼케이스는 데뷔 때 이후로 처음이어서 컴백 쇼케이스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기자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이번 앨범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 발전된 모습 들고 왔으니까 나가실 때는 함박 웃음 지으시면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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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n